요즘 허리 부상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. 일단 파리올림픽 금멜랄 땄던 그날은 잊고 이번 평범한 선수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고 싶습니다. 일단 그때 올림픽 때 저 응원했던 그 마음 그대로 저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기대에 응하는 실력 있는 선수로 더 열심히 성장할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전국체전 화이팅! 경남TV 화이팅! 전국체전 화이팅! 다시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드래 incentives